안녕하세요. 본포인트 조정입니다. 제가 어저께 7GPT 플러그인 중에서 이 다이어그램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사용하면 정말 보고서에 작성하고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뒤쪽에서 좀 더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 IT 보안과 관련된 것들을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위쪽에서 저희가 했던 건 간단한 그런 웹서버 구조로 공격을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다. 이런 컨셉을 한번 만들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전번에는 이것까지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 아마 여기다가 조금 몇 개 제가 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서에다가 특히 이제 어떤 시나리오 모이킹이나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할 때 이게 PPT로 작성할 때 담당자들한테 이렇게 플러우로 설명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더 이제 상세한 공격 시나리오를 제가 좀 세웠습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그렇게 싶어요. 그래서 이 용어들을 이제 보안 쪽에 웹패킹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SQL 인젝션 공격들이 이제 진행을 할 거고 SQL 인젝션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웹서버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될 건데 특히 많이 사용한 것은 또 이제 자동화 도고인 SQL 맵이라고 하는 애죠. 그래서 이제 SQL 맵을 칼리 리눅스에 있는 SQL 맵을 사용을 할 거다.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정보들을 획득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에 그런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을 했어요. 계정 정보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훔친 계정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관리자의 로그인 페이지까지 접근을 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 다른 사용자의 중요한 정보들을 가져왔다.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로 구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것은 이외에 보고서의 상단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SQL 인젝션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이런 공격들도 한번 해봤다라고 해서 이제 아래쪽에 실습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거고요. 실무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시나리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점검이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얼마나 잘 만들어지는가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잘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칼리 디넉스 어택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잘 강조를 했어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SQL 맵을 사용했다고 나오죠. 그래서 웹서버 SQL 인젝션이 존재를 했던 것이고 데이터베이스도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들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우리가 카운트를 하이제킹 하이제킹 같은 경우는 가져왔다는 소리죠. 그래서 유출된 정보들을 저희가 중간에 가로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우리가 접근을 했는데 관리자 로그인 페이지에다가 접근을 했다고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로그인이 성공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서 모든 이제 개인 정보들을 액세스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 가져왔다. 완벽합니다. 정말 완벽해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렇게 단계별로 했는데 이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전혀 손댈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도 동일해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악의적인 어떤 악성 코드 스크립트를 삽입을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이용해서 피싱 사이트를 유도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거나 다른 사용자의 쿠키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고 구글 피싱 사이트라고 아예 딱 목박아놓고 그 다음 개인 정보를 내가 가져와서 개인 그런 개인 정보들 디테일 사용자의 그런 수정 페이지 디테일 정보에서 내가 가져왔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접 이제 실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거를요. 자 그러면 이제 잘 가져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게시판이죠. 우리가 게시판에서 접근을 했을 때 피싱 사이트 PS로 이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피싱 사이트로 이제 강제 이동을 하고 사용자는 계정 정보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획득을 했다. 공격자는. 보통 이거를 PPT로 여러분들이 만든다고 했을 때도 이런 플로우를 솔직히 만들지 않고 좀 어떻게 만들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하나로 일렬로 이렇게 놓으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개인 정보까지 가져오는 것까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프로필 정보에서 사용자의 디테일 정보들을 가져왔다. 완벽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좀 뭐 아이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좀 추가하면 되는데 뭐 다이어그램 쪽에서 그런 것들이 좀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좀 시도를 해볼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저는 아침에 제가 직접 지금 영상 찍기 바로 전에 이제 테스트한 것인데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정보들을 이제 공유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아침마다 해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어떤 거를 공유를 해줬냐면은 아마 제가 카페에다가 이거 공유를 했을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페이스북에 그러한 광고 사이트를 해가지고 악성 코드들을 이제 뿌리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 같은 경우는 현재 21페이지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쪽에 붙은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공격 플로우 같은 것들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있어요. 설명하는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런 플로우들이 안 나와 있는데 하지만 좋은 보고서죠. 그래서 이런 보고서들을 좀 공유하고 싶다거나 담당자들한테 뭔가 뭐 주고 싶다거나 사용자들한테 공유하고 싶은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고 난 뒤에 이것을 하나 또 그리려면 엄청난 시간들이 걸리겠죠. 그래서 딱 생각이 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요약이라고 있죠. 요 요약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있고 이것을 이해하시게 될 건데 이 안에도 상당히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악성 코드 링크 형태들을 이용해서 또 파워셀을 이용해서 어떤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는다. 뭐 이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정보들을 이제 가져온다.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 게 바로 요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약을 이 링크는 공유해드릴 테니까 뭐 읽어보세요. 뭐 번역해서 읽어보시고 읽어보셔도 사실 공부를 하지 않으셨다면 악성 코드와 관련된 것들을 안 하셨다면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림이 없잖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떠오른 것이 뭐냐면은 그냥 얘를 그냥 줘버리면 만들어질까? 라고 제가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결과는 정말 잘 만듭니다. 그래서 안에 정보를 기준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어줘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얘가 요거를 다 해석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다 웬만큼 해석된 것처럼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었는지 한번 결과를 보시면 이게 좀 길죠. 이번 거리지 킨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용자가 페이스북 광고 사이트에 이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코트 URL을 가서 이제 요것이 파워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파워셀에 의해서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가 빅칭 시스템에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스케줄에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분마다 실행이 된다. 저는 요약 보면서 요거 내용들 솔직히 잘 안 읽었거든요. 안 읽었어? 이게 몇 분은 이게 맞나? 예, 아닐 정도로 안 읽었는데 그렇답니다. 그렇다고 데이터를 텔레그램을 통해 가지고 아무튼 유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크리프트 월렛 그냥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랜섬웰 같은 형태로 이제 크리프트 월렛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랜섬웰은 아니군요. 그래서 크리프트에 관련된 그런 저장 정보 그 다음에 이제 크리니션 정보 같은 경우를 데이터를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줬죠. 플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요약 정보들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잘 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잘 쓸 것 같고 아마 여러 그런 보고서 쪽에서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활용을 해보시기 바래요.